5. 탑골 너는 탑골 직이와 원래 직이자만 같이 무대에서 유일한 멤버지 않을까? 부모님께서 양준휘씨랑 지금 같이 활동하는 것도 좋아하실 것 같아요 너무 좋아요 심지어 이제 작년 12월쯤에 방송이 나왔을 때 그때 이제 설 연휴까지 이어져서 팬미팅까지 그 영상을 집에서 명절에 온 가족이 모여서 제가 집에 오니까 다같이 콘서트처럼 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무대에서 보는 양준휘씨 말고 무대 아래서의 양준휘씨는 평소에 어떤 모습이야? 난 그건 좀 궁금해 되게 실제 모습이 방송에 나오는 모습이 실제 모습이세요 그리고 무대 하실 때는 정말 진지하셔서 아우라가 보이네요 이번 영상은 아우라가 보이네요 오늘 영상은 아우라가 보이네요 이렇게 말하는 영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은 아우라가 보이네요 그리고 오늘 영상은 아우라가 보이네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